2대1의 공격 2대1의 공격 어떻게 2연패를 하지? 나 솔직히 말해줘 나는 혜솔이랑 병원 방울이 2대1로 해도 이겨요 진짜로 형님은 자신감이 오디시니까 2대1로 한번 믿음 주시면 진짜로 믿고 아니 나는 진짜 2대1로 다 팬다는 게 아니라 쟤네들은 팬 수 있다니까 혜솔이랑 방울이? 혜솔이랑 방울이 튀어오라는 날 바로 튀어와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 내가 지면 일주일 동안 선장 자리 해줄게 내가 너희들 튀어오라 그런다 그럼 바로 튀어가고 너희들이 대가리 박으러 간다 바로 대가리 박으러 간다 그럼 너 일주일 동안 방송 키지마 아 그리고 플러스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2대1이긴다면 저 납방 무조건 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2대1의 공격 2대1의 공격 3대1의 공격 3대1의 공격 성단원이라 불러야 되나? 아니 킴 인턴 킴 인턴 왔어? 비제이 닉도 바꿔줄 수 있을까요? 그 킴 인턴 달러로? 아 그거는 그건 죄송하고 구독을 해 구독을 그럼 되잖아 2대1의 공격 2대1의 공격 3대1의 공격 내일 뭐 하시나요? 아 사장 선장님은? 아 사장 선장님은? 나는 내일 규방입니까? 우리 규방이잖아 선장님들 박선장 집사 어 그래 선장님들 3대1의 공격 어 왜 그러니? 6시간방 뜨실래요? 아하하하하하하 퇴근하자고 퇴근하자고 그리고 토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오늘 그 선장님들 때문에 컨텐츠를 못했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박선장님이 그 빠그리하러 오셔야 됩니다 1대1 그 선장의 그 뜻으로 그 거절할 수 있다네 거절할 수 있다네 그 꼬구레는 아 개선님 너무 고생하셨고 박선장님 초대하세요 감사합니다 나 가보겠네 박선장 아 고생했다 퇴근할 거 다 퇴근하라고 다 퇴근하라고 박선장님 퇴근할게 tob take 그 사장 씨 집 조사 좀 보고 계세요? 어떤 분 배우면 그러시죠? 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카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저도 저 새끼 집으로 몰라요 저 새끼 안 알려줘요 아 모르시나요?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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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18년도 김성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질의 최고봉 일주일 뒤만 딱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약해졌어 내가 너무 애들 오냐 오냐 하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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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선장님들이니까 아 이제 선장님들이니까 이제 오냐 오냐 하니까 너무 너무 약해졌어 너무 하하 박선장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? 네? 야 이제 불러도 안 오네 와 야 드디어 출격한대구만 아니 선장님 왜 그러느냐 선장님도 그 손을 안 풀지 않았습니까 나도 같이 풀어야지 제가 지금 매번 느낀 건데 온 세 새끼들 다 손을 안 풀어졌어 근데 너 살이 왜 이렇게 쪘냐 와 이 새기 턱이 몇 개야 아니 아니 죄송하고 이 새기 완전 실리콘이야 와 살 좀 빼라 살 좀 예 살 빼겠으면 어 아니 그럼 밥은 드셨어요? 밥 나 못 먹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밥을 드시고 하시겠어요 밥을 먹고 하는 게 낫지 선수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난 밥을 가져왔어 예? 난 밥을 가져왔어 밥 못에고요 닭가슴살 바나나 우유 하나만 있으면 돼 아 태현아 이거 좀 데워줄 수 있냐 아니 아니 이거 제 매니저인데 아니 이거 내가 선장이야 뭐 돌려 쓰는 거지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얼마짜리라고? 이게 제가 백 주고 샀습니다 백? 집에 의자가 없던데 잠시 돌려 가면 되나? 혹시 아니 아니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미소주물로 갔다 왔는데 어 거기에 혹시 제닉스 의자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제닉스 의자 아 정헌이 형 나도 알아 네 이거는 정헌이 형한테 말해도 안 나오잖아 이거는 안 나오잖아 그니까 내가 이걸 가져갈 테니까 네가 정헌이 형한테 받았어 그럼 일주일 뒤에 돌려줘 돌려준다니까 어떻게 들고 가시게 네가 들고 가야지 아니 차도 없으시는데 소카라는 앱이 있어 요새 소카 빌리면 네 돈으로 다 아 맞다 오늘 워크 형 생일이래 내 또 2대2 워크 킬링 알지 맏성탭에 블랙박스 있는 거 알아 몰라 저 모르는데 어 어 오늘 알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오늘 알고 있어 뭐 오늘 워크 형 생일이래 내 영혼의 파트너니까 이거 챙겨줘야지 워크 알잖아 알로앙 반호야 반호는 밥 먹고 갈 건가 예 그 뭐냐 일단 그 오늘 생일이지? 오늘 생일이죠 어 생일이니까 내가 그 이때 안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선장님의 특별한 500개 그다음 1000개 1500개 2000개 까지입니다 아시겠죠? 아 2000개 까지에요? 예예예 2000개 까지 드리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? 근데 이거 왜 개수가 낮아졌죠 예전보다? 아니 원래 2000개입니다 아 그랬어요? 그리고 룰이 나랑 친하니까 2500개 해줘 그럼 이렇게 합시다 0개 0개 2500개 어떻습니까? 0개 하려면 3000개 해야지 아 참 그럼 이렇게 합시다 0개 500개 10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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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0 2000 3000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00개 1500개 2000개 3000개 3000개 오케이 예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룰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면상을 한번 보여주고 선택하고 면상 한번 보여주고 바꿀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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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한 번이 있어요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아 옆에서 약간 좀 힌트를 주고 아 그런 건 안 하지 내가 하수도 아니고 그건 약간 좀 룰에 어긋나니까 이때까지 나 한 게 그렇지 그렇지 나 바로 코코 베이스 들어간다고 예예예 딱 한 번 그리고 이거는 아 잠시만 기다릴까요? 룰이 있기 때문에 예예 형 형 형 형 들려? 허킷칭 한 번 하면 낮은 거고 허킷칭 두 번 하면은 큰 거야 난 바로 코코 베이스 들어간다고 몇 번 하시겠어요? 아 그리고 약간 좀 힌트 3번? 아 힌트 안 줘 나 바로 가렸잖아 나 폐지 안기고 있을게 자 이렇게 힌트 칭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기침이나 눈동자 그런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오케이? 이해하셨죠? 3번 가겠습니다 3번 3번 맞습니까? 네 인생이 3위였어요 기침이나 이런 거 바로 못 씁니다 기침 안 하지 바로 못 씁니다 가만히 지금부터 가만히 있어요 그거 가만히 앉아 가만히 앉아 어허 어허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가 손장한테 가만히 앉아있으셔야죠 이거 룰이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요 예예예 이렇게 딱 나 참 나 참 이 새끼 얼굴 다 의심하네 2 1 3 3번 맞죠? 네 3번이요 면상 한 번 봅시다 면상 지금 바꿀기에 딱 한 번 있습니다 3 2 1 고 고 3번 그대로 가 이 새끼 표정이 표정이 지금 심상치 않아 3번 그대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네 당신 지금 눈 밑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눈 밑이 피곤한 사람처럼 3 2 1 2 2 2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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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만히 있었다 왜 왜 왜 1500개 5000개 확인했습니다 단 2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주작 없이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콜 오케이 콜 오케이 아 아니 근데 뭐 쳐서 등시로 오셨어요? 여기 여기 넘버 원 1번 1번 맞습니까? 네 1번 맞습니다 자 끝나면 제가 바로 방 이거 인터넷 창 끄고 바로 이 거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새끼 런을만 해가지고 바로 방송 3 2 2 2 2 3 2 2 네 깔끔하게 입금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느낌가 될 놈 될 놈 됩니다 저는 하찮은 대로 정답했습니다 표정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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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아 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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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입금했고 자 야 야 태어나 아니 나 니가 왔다 물 좀 그건 뽕 뽕 으 으 으 으 夫 으